제일 늦게 영상 정글함 네 저희 팀 소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미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 이름은 리미트라고 해서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리미트 쉬시면 나오니까는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멤버들 이름 한 명씩 한 명씩 부를테니까는 그 맘에 드는 멤버 이름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면서 앞으로 저희가 여기서 계속 공연을 하니까는 저희 공연 소식 보시면서 다음 공연에도 돌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멤버들 이름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적준입니다 22살이구요 키가 큽니다 아 네 모자란 친구는 아닌데 말추변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 되시면 네 귀여운 척 하는 중이에요 네 막내이다 보니까 네 이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23살 메인보컬 오오 자 그러면 메인보컬이면 노예 한번 들어가야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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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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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메인보컬 아니구요 오 네 리더와 래퍼를 담당하고 있는 한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오 네 메인래퍼기 때문에 래퍼가 준비해주시고요 저희 팀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최승이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팀에서 유일하게 여자 멤버인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에서 유일하게 메인 비교를 만들고 있는 정은함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함 잘생겼어요? 네 아유 아쉽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유일한 김효진 25살 박성현입니다 부럽다 네 저희는 이렇게 6명 멤버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한 친구가 더 있지만 한 친구는 왔을 때 네 그때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다음 곡 이어서 다음 곡 어떤 곡 보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? 네 아 네 또 있어요?